안녕하세요. 찬소리에요. 다들 잘 지내셨죠? 제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어요.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? 제가 군대에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너무 맛있다 빨개 거의 6개월만이죠? 거의 6개월만이죠 그럼 6개월만 먹어볼까요? 더이상 잘 먹었습니다 보편에 고기 군대에서는 마카롱을 못먹어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저 짧은 머리에 어울리나요? 머리가 많이 없어요 저장에는 치킨을 먹을거에요 이따가 저장에는 치킨 먹을거에요 초콜릿 이거 뿌릴래요 알 쫄깃쫄깃 단무지 가봅 너무 맛있게냐라 더 잘 나왔네요 Steph 정말 맛있었어요 오르리 이건 보오맛인거같아요 이건 보오맛인거같아요 보오맛 보오맛인거같아요 이게 제일 맛있어 보오맛인거같아요 아 맞다 위낭식도 있어요 줘쥬 쫌쫌쫌쫌쫌 너무 맛있다 스콘 제가 이거 나와있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영상 올릴게요 아 맞다 솔아 살수있어 솔아 잘 안먹는 것 같아요 솔솔 총알 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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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오랜 만에 영상을 찍어서 좀 먹을거하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좀 먹을거하네요 지금 옆 동네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아침부터 그 어디였더라? 그루빙이라는 디어트집에서 푸딩 크럼블 파운드 케이크 황치제 롤까지 주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디어스 마카롱 디디엄 그래서 쿠키랑 마카롱 다 준비했어요 먹어볼께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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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파운드 케이크 이건 우유랑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파운드 케이크 앙부터 고기 파운드 케이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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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하다 진짜 맛있어요 살짝 많이 얹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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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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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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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